You're my world, my universe 뭐든 할 수 있어 You're my star, my victory Fighting 속에 할 법 So here we are 하루가고 있어 오직 하나 그 숨 절망 빛나면 My destiny 나를 움직이는 말이야 이유가 엑소의 세연, 찬열의 뮤비 촬영작 일정인데 너무나 겁니까 네네 너무나 저번에 저희가 일본 투어의 막바지에서 찬열이 형이 또 일본에 오셨었는데 밥을 좀 먹었잖아 아 그쵸 If this comes out in the movie, we're gonna be like Yeah, we were there We were there We were there 일로 와봐요 차로 사면 가요 We were there We were there We were there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 괜찮아 네 And his name is John Cena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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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너도 Yeah, girl I'm your candy 귀 니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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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지성 유니 타르 저의 너랑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 혹시 그런 거 있어? 구체질할 만한 거? 왜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뭔가 너를 웃게 하니 그게 나였으면 해 후회하지마 베이비 캔디 피나무 난 널 원해 야야야 파파 스타베리 버블검 향기 아 빨리 6시 됐으면 좋겠다 왜? 백현이 형 나오자 뭔가 저는 저는 평소에 백현이 형을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근했어요 태용이인 저는 태용이가 생각보다 되게 어 말라가지고 좀 왜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으니까 역시 남자답네요 남자답네요 요 요 어 어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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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제이콥스 우리 마크제이콥스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랑 이렇게 앉는 건 처음이야 나 형 진짜 형 좀 어 형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니 아니야 이거야 형은 저한테 안 돼요 너 때문에 자 여러분 나왔어? 뭐? 나왔어 뭐가 나왔어? 백현이 형 야 뮤비는? 뮤비 나왔어? 야 뮤비는? 뮤비 나왔어? 야 뮤비 야 뮤비 hey i wanna tell you something You're gay